다른 거만 깎은 팀이에요. 한 번 더 팀이에요. 네. 뭘 숨기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아직 못 봤어요. 이게 재능을 많이 해서 그런가? 한 번에 오픈할까요? 하나, 둘, 셋, 셋! 깍두기 팀이네. 깍두기! 제일 좋은 거죠! 파이팅! 네, 파이팅! 열심히 해줘야 해요. 그럼요. 너도 다 해, 너도 다 해. 야, 좋아, 좋아. 저 근데 키맨이니까 아무나 이겨라! 파이팅, 파이팅! 아, 이거 누구구나. 이게 단팥빵이네. 아무나 이겨라! 파이팅!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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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얘를 날려야겠구나 네 어어 선방했어 제가 이런 상황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지는 건 안 무서웠는데 티파니도 눈빛이 무서웠어요 아 천천히 가위 가위 보! 가위 가위 보! 어떡해 이거 해봤어? 아니요 큰일 났네? 그냥 이긴 거 같은데요 좋은데? 큰일이네 가위 가위 보! 와 이제 머리를 아 그거야 쓰기 싫어하는 거 이제 오잉! 오잉! 둘 다 누웠어! 편하게 MC가 더 작아 오! 스핀! 스핀을 먹이고 좋았어 좋았어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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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잘 사네 잘 사네 나 안 들어갔어 아 그거 한다고 tactile 오ا 부드럽 저reichen 하하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뭐야? 이번에 여기서 잘해야지 파이팅! 파이팅! 나 잘했지? 잠시만 잠시만 너 왜 잘해? 심호흡하시고 나 왜 잘해? 3이죠 3점 4대3? 4대3이야 4대3? 4대3이야 4대3 5대3 4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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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3 들어갔어? 오우! 이 오빠! 네가 힘들구나, 이쪽 저쪽. 갑자기? 밥을 더 먹고 왔어야 했어. 그냥 놔두면 되나요? 아니야, 치면 돼요. 너 되게 힘 안 해. 어! 미안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힘들다. 어이. 오우! 2대1! 야! 야! 사랑해! 오! 3대 1! 오! 3대 2! 가자 기주야! 오! 4대 4! 4대 4? 다 잘하겠잖아? 와! 아 예! 네! 아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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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할게요! 기준을 지금! 저도 언제 해요? 응! 마지막에! 아 예! 걸치면 점수 인정이에요? 점수예요. 와.. 챙기네. 오케이. 오! 됐어! 오! 됐어! 오! 20점! 20점! 아 그런 걸 찾나? 20점! 이것도 괜찮네. 이야.. 할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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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점! 아우.. 자.. 조금만 조금만 더.. 에너지를 조금만.. 됐지? 힘을.. 각도를 포트리스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우와! 저 지금 시발이 와서.. 중심이 안 찼다고.. róż.. 야! 좋아! 좋아! 저 다 우리 거다 이제. 좋아! 좋아! 아우.. 짜인이다. 너무 잘한다. 잘한다. 뭐가 됐든 잘 해야지. 하하하하 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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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 마 하지 마 이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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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평화 아 잠깐만 우리 팀 아니죠? 기주야 지금은 우리 팀 이거 아니야?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이거 아니야? 어 빨간색이 살짝 안 걸쳤나요? 잘하세요 기주야 진짜 저 지금 좀 무서워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야 노란색 걸쳤어 걸쳤어 노란색 자 이제 더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팀이죠? 네 기주야 근데 너 이번에 저쪽 팀이잖아 응 맞아 잘해야 돼 저 힐이나 아 이거 다 치워도 돼 아니 기주야 슬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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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대충해 저 이제 대충해요? 아니 있는 힘껏 세게 벽에 맞춰 가지고 아 이렇게? 그렇지 예에 고 예에 아, 그래도! 40초, 40초! 유효가 잘하네. 나이스! 되게 잘하네. 그를 입을 수 있는 파라솔... 파라솔 들어. 두 개예요? 우와~! 이게 울타리도 주는 건가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